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4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유리의 세컨드 팬미팅 챕터2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팬미팅에서 조금 더 특별하고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저의 새로운 모습과 특별한 무대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코너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딱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하냐면요 8월 6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6시 TICC에서 열리는 유리의 세컨드 팬미팅 투어 챕터2 네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дев Army 나는 딴 미홍 나는 딴 미홍 나는 딴 b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S 나는 저는 내 아는 hurry 저는 3D 뉴스 10周年 생일 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